자, 그러면 사진 한 번만 찍을까요? 아니... 신발! 어, 신발 가져올래? 같이 갔다오자 지금 정전 됐어 가자, 이나 그래, 가자 그럼 정전 진짜 오래간만인데?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손님 오셨는데 바로 정전 뭐야 도대체? 가자 레나 가보자 우리 어, 저쪽에 지금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아 집들이 레나야, 우리 지금 정전이야, 레나 어? 정전이야 가자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어, 지금 바깥에 정전이더라고 정전이야? 어, 저쪽 스트리트 쪽도 다 라잇이 나갔더라고 오케이, 됐다 어? 다시 한 번 해줄래? 오케이 자, 커피물 아, 이거 여는 게 아닌데? 어, 여기 오래간만에 이거 쓰다보니까 헛갈리네 아, 이거 여는 게 아닌데? 오래간만에 이거 쓰다보니까 헛갈리네 열심히 지금 정전이 됐으니까 이렇게 여기 커피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 지금 겁나 돌려야 돼 열심히 돌려오세요 자, 그럼 오른손 왼손 바꿔가면서 운동을 하세요 물은 좀 끓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줄까? 하나 어쩌면 이런 유니크한 이벤트가 이런나 아니, 내가 알았지 아니, 너는 안 됐어 아니, 내가 알았지 아니, 내가 알았지 아니, 내가 알았지 뭔 일인가 있었는데 아이, 콜리드 판청 커피 어디에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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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기가 너무 좋으신데 차 됐다 자, 2차 들어갑니다 이제 어? 우리 커피 다 썼다 와, 이것도 사야되네 안 샀으면 좋겠다 하하하하하하하 보통은 기계로 쓴답니다 이렇게 반 반씩 이렇게 남는게 진짜 한국에서 어디까지 와가지고 이런 노동을 시키고 올바른 동소지간이 세 지금 알바비 안 주시려고 지금 수세십니까, 지금? 안됩니다 이러시면은 사장님 나빠요 하하하하 일단 여기를 물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게 해서 으흐 이렇게 한 번 길을 이렇게 돌려 얘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뜨거운 물에 적신다 라는 느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적신 느낌으로? 응, 적신다 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저, 젖었네 아, 살살 응,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이 오는거에요 어, 이게 생각보다 잘 안되는데요? 아, 생각보다 좀 그렇지 제대로 하는게 맞아요? 오케이, 이제 됐어 됐어요? 어, 이 커피는 이제 네가 마시면 돼 아, 잠깐만요 여기 푹 풀러 올라갔다, 이게 이제 요거로 이제 추출을 하는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 돼 돌면서, 돌면서 아, 이것도 안먹을래 섞어버릴래? 아, 뭔가 안 이뻐 나는 육을 하면 되는거잖아요 보통은 한번 잘 만들어볼까 갑시다 응 아, 엄청 많아 경험해봤어요 응 어우, 야 아, 이거 아, 이거 30초 드리버가 대단합니다 발빈자 아, 너 커피를 진짜 좋아 열심히 갔다 또, 왼전 왼전 아, 왼전 첫? 아니, 왼전 가자 여러분 otal 아, 돌아온다 들어왔어 다시 인터넷 되고 운명과 연결이 되는 거겠군 얘도 오늘 일이 많았나 봐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감사합니다.